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신이네 인사신이네 이게 지금 사주인데 인사신이면 이게 나과잖아 이게 다 을목을 도와주는 세력들이야 이게 인사신이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대악마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찰 쪽에 한칼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이래 그러면 인사신이 뭐라고 그랬어? 이주리 이주리라고 했지? 신중시리라고 했잖아 인사신, 축술미 이런 것들이 다 생살직권을 지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야 직업이 보통 검사, 판사, 경찰, 군인, 의사 오케이? 그런 거예요 직업들이 도깨비들이거든 도깨비라고 하면 돼요 인사신은 그냥 도깨비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드라마 도깨비 알죠? 도깨비줄이야 축술미는 뭐냐면 저승사자 그렇지 그렇지 도깨비 인사신이 도깨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지구상에는 노르웨이 종족들이야 중국의 소설로 치면 선호공이란 말이야 인사신이 축술미는 삼장법사 저승사자들이야 축술미 자, 집어넣잖아 다 맞죠? 영과 집어넣는 역할로 하잖아 토가 임묘시키잖아 축술미라니까 그게 부적 딱 써 놓고 쉭 해가지고 인사신은 뭐 나쁜 놈 막이 딱 때려 잡으면 뻗잖아 그러면 그거 옆에 가가지고 또 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선호공은 상관을 닮았어 축술미는 무식상이야 이해돼요? 무식상이야 저렇게 상관 줄줄 따라 그리고 선호공이 그 삼장법사 허는 꼴 보면 답답해 뒤지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외면하지 못하잖아 선호공이 그죠? 선호공이 배워 또 삼장법사한테 그런 거잖아 그런 관계야 축술미하고 인사신 관계는 근데 이게 다 신중줄들이란 말이야 이 신중줄에 숟가락 하나 얹힌 글자가 뭐냐면 양인이야 양인 옛날로 치면 장군 칼 들고 설치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여자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어떻다고? 중성미가 있다 남자 같은 기질이 있다고 근데 양인이 있으면서 장생이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양인 기운이 있다고 생각 잘 못 들 때가 있어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양인 기운이 있다 양인로고 장생은 거기잖아 장생은 아주 애기 같은 건데 양인이 있잖아 양인 기질도 가끔씩 보이는데 자기는 애기 같은 게 있으니까 양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내가 사주를 보면 엊그저께 상담을 했는데 여자가 양인이야 술어래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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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해 축 이래 지지 글자가 술의 천문에다가 축술 미 저잉 술의 천문에 축술미에 이거 치면 이것도 양인에 축구 귀문에 우리과다 딱 보자면 이거 우리과네 이렇게 내 영혼과 내 촉과 내가 감촉은 이런 정신 세계잖아 술 해 자 축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계인인 거야 외계인이 말정 대낮에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선생님 저는요 우리 뭐 자식도 그렇고요 뭐 해서 다 기도 오면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게 초능력이지 그게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라 그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욕심으로 꽉 차버리고 집착으로 꽉 차버리면 미친 거야 그럼 될 때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도 생기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그 초능력을 그 기운을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컨트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런 공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홍인선생님 여전하시더만 나하고 완전히 상담하는 틀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 손님들 중에 딱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거든 닦아가지고 탁 알아맞히고 있잖아요 귀신이야 그쪽으로 확 해 다들 그냥 훅훅 떨어진다 완전 그거에 죽고 산다니까 죽이고 살린다니까 거기 양인에다가 있는데 나는 내가 또 인사신이잖아 그러니까 인사신, 사신, 양인 거의 그런 인간들이 와 여기 진짜요 여자들 특히 사신들 사신들 아주 장난 아닌 인간들이거든 온다니까 다른 데 가면 저 어디 점심 점 보러 갔다가 내가 봐주고 왔다고 오는 인간들이야 그런 애들이 다 답답해가지고 안 보이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내 주변에 그니까 다 끼리끼리 가는 거야 유전자 종족끼리 간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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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사신, 축술미, 양인은 한 핏줄이야 성중줄이야 그럼 시원하게 여러분 중에 지금 인사신 있나 양인 있나 그럼 그 위에 인사신 있고 막 이래 축술미 있고 이렇다니까 새끼 나면 또 그 피가 또 그리로 가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인간이잖아 인간인데 지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진화된 인간들이야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초능력자들 그런데 초능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뭔가 그러니까 뭘 해도 뭔가 임팩트가 있어 이 기운을 가진 사람들 양인이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군대 가면 저격수 오거든 나도 사수였다니까 발칸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있어 뭔가 뭔가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운이 있는 거거든 저격수라든지 음식을 만들어도 그런다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마약 같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 뭘 만들면 그건 또 십성적인 행위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운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설명했죠 구의 시대다라는 건 구자화성의 시대거든 그게 정점인 거야 문명의 정점인 거야 구자화성의 정점은 뭐냐면 AI야 근데 AI는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거는 어떤 지식의 집합체의 완성체라고 하면 AI가 못 따라가는 거는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 이런 걸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다 인사신축술미 이런 사람들의 시대라는 얘기야 그럼 인사신축술미가 끝장판 미친놈이거든 이게 이 회로가 미쳤다는 게 어떤 거냐면 누구 기준으로 미친 거야 미개인 기준으로 미친 거야 웃기지 않잖아 나는 고급 진화된 인간인 거야 진화된 인간이 미개인을 봤는데 참 그랬는데 미개인이 나를 미친놈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 인사신축술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동물이 어떤 동물이야? 미개인 사람들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설득이 안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제일 무서운 거 아니야 제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이건 뭐 이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겁니다 똑똑한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똑똑한 놈은 양심이 있거든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적어도 무식한 짓은 안 해요 근데 무지한 사람은 그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냥 업으로 남는 사람들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깨우쳐야 되느냐? 아니야 냅둬을 해야 돼 그런 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인간을 가지고 깨우치면 안 돼 돌 가지고 너 생각 좀 해라 하면 멈춰온 거지 아닌 거잖아 아닌 건 아닌 거에요 긴 건 긴 거고 그런 것도 파악하면서 살아야 돼 세상을 지금 내 얘기가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진실은 진리 항상 그 진리가 뭐냐면 불가로는 불법성이거든 법이거든 법 우리가 항상 법 속에 살아요 진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좀 곰곰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거든 그 진짜 옆에 있는 그 진리가 대단한 건데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진짜예요 그거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에이 뭐 그거 다 아는 거 뭐를 거기에 심각하게 힘을 쓰냐 그 힘 쓸 거면 다른 거에 신경 써가지고 돈이라도 더 벌지 그게 인간이요 어리석은 건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닌데 네 선생님 혹시 축술미나 인사술미나 양미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저희 집이 다 양미를 까고 있는 좋아요가 아니라 자 이런 거지 같은 기왕이면 같은 종족끼리 어울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집에 축술미만 없는데 제가 친한 분이 축술미가 있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좋아요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야 내가 경험으로 그런 걸 해 봤으니까 내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나는 그래도 자월의 인사신이여 완전 돌격대장인 거잖아 여기 성중님 보면 저 중간에 저분이 동진보살이야 대빵이에요 대빵 인사신 대빵 동진보살님 요요요요 중간에 근데 막 이 옆에 막 무지무시한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뭐 옛날로 치면 한 가닥 거는 깡패들 아니면 뭐 그런 기운들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부처님을 모셨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사주에 축술미나 인사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량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무기 때문에 내가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가 폭탄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럼 폭탄을 활용하면 일이라든지 능력이 다른 사람도 훨씬 더 그러지 근데 폭탄 들고 있다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인사신 축술미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능력 가지고 있으면 잘 살잖아 권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야 가끔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잘 나가고 잘 살면 뭘 거냐고 박통희 인사신이었잖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사는 면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잖아 내가 저격수다 이거야 타고난 저격수인 거야 근데 내가 저격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걔네들이 그런 거야 부처님을 믿게 된 게 그거야 근데 그 부처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 그런 안전벨브를 채우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진화된 인물일수록 진화된 사람일수록 진화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늘 불안하게 살아요 다 그런 분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꽝패 왜 사회 악들 있잖아 이건 선을 위해서 싸우는 꽝패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 꽝패 제도권내에 들어가면 화엄성중 오케이? 제도권내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 적군이 되는 거야 적군 사회 악이 되는 거라고 깡패들 있잖아 조직 그러니까 깡패나 경찰이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야 본질은 다만 내 신분이 사회적으로 어디에 있느냐가 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인사진, 축순민은 마음 잘 써야 되는 거야 양인도 마음 잘 써야 되겠죠 양인 봐봐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거지 업이 크겠죠 옛날 백정 봐봐 근데 백정인데 봐봐 장군 넣으면 사람 잘 죽여야 장군 될 거 아니야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경찰, 의사, 법조인, 정치인 여기는 이게 상관경관이잖아 인성이 없는 상관경관의 인사신이잖아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질나면 다 치죠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도 그냥 넣으면 그냥 가서 조져 버리는 거니까 이해 돼요? 여러분 대악마가 또 극구한 거야 맞잖아 경찰을 했다가 그럼 이제 진짜 올해 센놈 만난 거야 올해 이거 강의입니다 이거 강의하는 거야 여러분 인사진, 축순민에 대해서 양인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이건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다 써먹게 돼 있어 이런 거 모르거든 사람들 아무리 이런 공부를 해도 모르는 몰라 그 내 몸에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얼마나 더덕더덕 붙여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씻어지면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 근데 때로 가득 차면 저게 뭔 얘기하는 건지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상태인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나면 씻겨져 나가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갈 길이야 그런 거예요 승승장부했거든 지금까지 그런 건지 한 번은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인생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안 봐도 비디오일 거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면 돌파했다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다 가는 거야 박정희 봐봐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나무가 어떻게 커요 크다가 마디가 있네 크다가 이렇게 가잖아 우리 인간 다 마찬가지야 오늘 상생 상극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생 왜 그냥 생이 아니고 상생이냐 왜 극이 아니고 상극이냐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생 마인드는 뭐냐면 생하면 좋다 극하면 나쁘다 근데 이게 극이 좋은 거거든 극이 관이요 여러분 사주에 나를 극하는 성분이 관성이야 관성 뭐예요 관성은 명예 그치? 남자 그렇잖아 조용보해 나쁜 거예요 나쁘지 극하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관을 좋게 오면 극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어릴 때부터 뭐 학교 가면 뭐 해야 된다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극이거든 그 말 잘 들어야 그 관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싫어요 그게 관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남자 사주에 여자는 재성이야 내가 극하는 거야 여자 사주에 관성은 남자잖아요 나를 극하는 성분이라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아까 관성할 때 뭐 재관이 코요 코 여자 입장에서 이 코는 관이고 그건 근데 옛날 사고방식이야 무슨 얘기냐 여자 팔자는 뭐 남자 잘 만나면 돈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관인 거야 남자 팔자는 내가 쟁취를 해야죠 그게 죄성인 거야 이게 코 그게 죄관인 거야 이게 인성 이게 인고 인 관성 십성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오행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구성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이 진짜 잘난 사람들은 극을 한번 제대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극을 안 받고 생만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맛이 갈지 모르는 거야 그게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여러분 코로나 지나갔잖아 극의 관이야 관 나한테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려보신 분들 다 걸려봤잖아 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걸려봤는데 안 걸려봤어? 다 걸렸었는데 희한한 인간이라는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걸 무종상으로 넘어가면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지 한 번씩 걸려봐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피하면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 요건 요래서 앉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고 요건 여기로 가야 되고 결국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사는 그 삶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맞을 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극을 하는 사람도 극을 받는 사람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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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잖아 그 어떤 거 서로 윈윈하는 관계 생을 받는 것도 받는 사람도 생을 하게 되고 생을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무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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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무식상을 도와주는 거 그러면 무식상 입장에서는 받는 거고 상관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이 도와주는 행위가 생을 받는 거라고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려웁나? 아니 애완견 가지고 내가 밥 주고 잘 키우면 그 애완견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생이라고 주는 생이라고 그게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